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4살 난 딸이 있어요.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 씻고 올게. 욕실에 문은 안 잠글 테니까. 엄마 보고 싶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욕심문을 열어. 알았지? 알았죠. 그리고 씻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뒤돌아본 순간 까물어질 뻔했어요. 아버지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아버지 와도. 딸아이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거든요. 제가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님과 저는 눈이 많으셨고 당황하신 아버님은 갑자기 욕심문을 발로 뻥 차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들으라는데 큰 소리로 손님에게 말했어요. 할비가 요즘 눈이 너무 나빠. 뭐가 앞에 있어도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집만 나도 안 보여. 어 너 안 보여. 아까 엄마는 보였어? 아니 엄마가 어딘데? 할비를 못 봤어. 아니 내가 아까 육시 엄마 있다고 보여줬잖아. 우리 엄마 씻고 있었잖아. 진짜 못 봐서 빨개 먹고 있었는데. 아 그게 엄마였어? 아버지는 눈이 안 좋아서 그냥 커다란 햄인 줄 알았네. 할비를 그게 햄인 줄 알았어. 햄 아니야고? 저는 그날 햄이 됐어요. 곽봉은 씨입니다. 얼마 전 휴대폰 요금 내역에 알 수 없는 소액 결제가 있길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음성 안내에 따라 다이얼을 누르니까 중년인 듯한 여자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행복을 드리는 행복을 드리는 뭐하더라 뭐 암튼 김대순입니다. 속으로 살짝 당황했지만 저 요금 명세서에 소액 결제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먼저 고객님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세상이 뒤숭숭해갖고요. 저는 또 살짝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패턴의 상담원이었어요. 성함이 곽... 곽봉글? 고객님 맞으시죠?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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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요청하신 사항을 확인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상담사가 확인을 해볼 때는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좀 나오잖아요. 하지만 휴대폰에선 이상하고 어딘가 뭐 익숙한 콧노래가 들려왔어요. 어디 보자 고객님 결제가 나 어디 있더라 라라라라라라 곽봉글님아 라라라라라 또 당황스러웠지만 엔돌핀 넘친 상담사분의 흥얼거림이 꼭 우리 엄마 노래소리를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보자 보자 보자... 여기 한 달 전쯤... 여기 한 달 전쯤에 C마켓에서 7,000원 결제된 게 있는데 이거 말씀이시죠? 네. 그거 제가 결제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확인되나요? 어... 그거는 할 줄 모르는데요. 진짜 있다고? 이런 사람이? 뭐야. 야. 안돼? 아니. 할 줄 모르... 그럼 결제는 취소는 가능할까요? 어머어머. 그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청각 그냥 웬수놈 밥 한 끼 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허허허헣! 이게 뭐야. 대략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근데 딱히 방법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할 줄 모르신다니까요. 저기 그럼... 저 다른 상담 상담사 한 번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겠지. 네.. 예 잠시만요 김냥아 여기 전화 좀 받아볼래? 네! 전화 바꿨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아까 저... 그분 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런 상담사도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세요 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었지만 바뀐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잘 처리를 해주셨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왠지 정격기도 해서 상담 만족 설문에 별 다섯 개를 드렸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용돈을 벌겠다며 갈비집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니는 어리버리한 성격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우정이거든요 역시나 알바로 가서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고 해요 어떻게 서빙을 하냐 그래도 열심히 갈비집 알바를 했는데요 그날은 한 부부가 들어왔고 여름이라 더웠는지 남편분께서 언니한테 저기요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고 말했고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되물었대요 항문이요? 아 좋아 아 지금까지 좋아 아 지금까지 8만원 미시미가 여기까지 8만원 미시미가 아 길어 잠깐만 항문이요가 지금 3분의 1 지점이 조금 안됐어야지 아 여기 좋은데 창문이요 하나 줄래? 항문이요? 여기까지 9만원 만원 깎여도 됩니다 읽어보세요 아 우린 미시미라 미시미가 아 아 항문이요 항문이요까지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순간 남자가 흠칫하며 언니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옆에 앉아있던 아내분이 알바생이 되게 웃긴다며 웃고 넘어갔대요 또 한 번은 주방에 성격이 굉장히 더럽고 무서운 이모 한 명이 있었는데 언니한테 고무장갑 좀 줘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또 좌우당간이요? 미시미가 미시미가 고무장갑 좌우당간 미시미가 아이고 좌우당간 뭐 아이고 고무장갑 좌우당간이 더 웃긴다나 항문보다 고무장갑 좌우당간이요? 반도 안 했어요 지금 빨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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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한이 좋아 지금 아 부담스러워 좌우당 좌우당간이요? 뭐라는 거야 쟤 자꾸 헛소리를 내 할머니가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갈빗집 단골 아저씨가 계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대머리 셨대요 어느 날 모임이 있었는지 어우 코 골아 코 골아 누가 막 방청인이 코를 빨아먹어 지금 방청신도가 코를 빨아먹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기도 조심하세요 빨리 나가서 뱉고 오세요 아니 저분 삼켰어 아니 내가 보기에 왕건지가 들어간 거 같아 지금 단골 아저씨 대머리 셨대요 어느 날 모임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언니한테 파무침을 더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말귀를 잘 알아듣고 얼른 접시에 파무침을 담아서 가져갔는데 덜렁대다가 그만 대머리 아저씨 머리 위로 파무침을 쏟았어요 가발 만들어줬네 가발 만들어줬어 쏟았어요 파무침을 쏟아 아 이게 뭐야 이거 학생 나한테 왜 이래 아저씨의 외침에 당황한 언니는 대머리 아저씨 머리에 접시를 갖다 대고 파무침을 쓸어 담기 시작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놀라서 살려온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 물었고 당호수님의 머리에 접시를 갖다 대는 채로 파무침을 쓸어 담고 있는 언니의 모습에 그날 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했고 그렇게 언니는 잘리게 됐다는 슬픈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남편이 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어 그렇지 한 장은 좀 그렇지 어 두 장도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 세 장으로 해야겠다 세 장은 줘야 그거 기뻐할 것 같아 어머나 세상에 우리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세 장이면 나한테 30만원을 줄여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런 낭만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현금 30만원의 낭만인이 됐어 저는 남편의 마음에 부흥하게 소고기도 사놓고 와인도 사놓고 멋진 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기념일 퇴근하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TV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해 사랑해 라고 써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낭만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행복하게 소파에 앉았는데 쪽지가 또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사랑해 오우 이런 낭만쟁이 같으니라고 옷 갈아입으려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이분은 쪽지가 문틈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저께보다 더 사랑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옷 갈아입으려고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옷장 사이에서 또 쪽지가 떨어졌어요 그그저께보다 더 사랑해 속옷장 문을 열었는데 그그그저께보다 더 사랑해 알았다니까 이 낭만쟁이야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열다 보면 마지막에 기대한 세 장이 나오겠구나 생각했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또 쪽지가 떨어지고 양치하려고 서랍장을 열었더니 또 쪽지가 떨어지고 밥하려고 밥토를 열었더니 또 쪽지가 떨어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또 쪽지가 떨어지고 밥그릇을 꺼내고 찬짝을 열었는데 또 쪽지가 떨어지고 이런 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국 끓이려고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쪽지가 떨어지고 빨래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더니 쪽지가 또 떨어지고 김치통을 열었더니 뚜껑에서 쪽지가 뚝 떨어지고 리모컨을 찾고 TV 서랍장을 확인할 때 쪽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바람구멍 사이에서 쪽지가 툭 튀어나오고 물 마시려고 물통을 들었더니 밑에서 쪽지가 훅 나오고 본인을 보려고 화장실 벽기를 뚜껑을 열었더니 쪽지가 또 나오고 쓰레기를 보려고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거기에 또 또 또 또 쪽지가 나왔어요 야! 송글씨도 아니고 딱 봐서 복사기로 붙여넣기를 그냥 프루티한 거 프린트한 거라 송이가 보이는 쪽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선물을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찾아야 말했어요 장롱, 이불 사이사이, 신발장 사산이 됐지만 계속 쪽지만 나왔어요 망할 놈은 쪽지만 계속 나왔어요 돈은 안 나오고요 승진이 나서 나중에 막 찢어버렸어요 그러다 컴퓨터 키보드 밑에서 드디어 봉투 같은 걸 발견했어요 살며시 여러분이 그저께보다 더 사랑해 라는 문구와 함께 만원짜리 문화상품권 세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이씨 이걸 찾겠다고 한 시간 넘게 스트릿을 받았다니 그으로도 며칠 동안 집구석구석에서 쪽지가 계속 나와요 지금도 생각하니 욕이 나와요 익명입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세대 기자 직장인이에요 노후 데뷔를 위해서 최근에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훌륭하십니다 퇴근하고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잠에 쩔어 있어요 이제는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돼서 모닝콜 알바를 구하게 됐죠 전화 줄 시간을 예약하면 전화를 주고 20분 뒤에 다시 전화를 줘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저한테 전화를 준 모닝콜 알바생은 아 이런 알바도 있구나 목소리가 옛된 여자 학생 같았어요 모닝콜 첫날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닝콜 첫날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걸렸어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어서 일어나셔서 출근하셔야죠 또 잘래요 5분만 애기같은 목소리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알바생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그러다 늦으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30분 동안 깨우고 자고 깨우고 자고 결국 저는 지각을 했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했죠 모닝콜 알바님 저 그렇게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좀 독하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요 저는 스팸 전화도 못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언니인데 제가 어떻게 세게 해요 괜찮아요 언니도 말 안 들으면 욕해도 돼요 독하게 해주세요 시험도 붙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세요 무리수 던졌다 저거 다음날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어나세요 6시에요 5분만 5분만 더 이따가요 아유 떨려 수학이 너무나 한숨이 들려오며 여학생이 말했어요 야 개소리하지 말고 일어나 어린이 여학생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진짜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눈이 번쩍 뛰이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찝찝하지만 아 아 예 고마워요 잠이 깼어요 아까 전화를 끊었죠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벌떡 일어나세요 회사 가셔야죠 5분만요 어제 4시간밖에 못 자서 나같으면 변병할 시간에 일어나겠다 전기 밥솥에다 대가리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보기 전에 일어나 대박이다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또 잠이 확 깼어요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오늘 방법 정말 좋았어요 수고하세요 전기 밥솥에다 대가리 넣고 취사 버튼 눌러버리기 전에 얼른 일어나 지금도 그 여학생이 계속 모닝콜을 해주고 있는데 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발음도 아주 찰지고요 잘해요 이렇게 아침마다 욕먹고 일어나는데 야 자격증 꼭 따야겠어요 이한나씨 당당하게 퍼왔습니다라고 밝혀주셨어요 만원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민소매를 입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졸고 있었어요 한참을 졸다가 갑자기 벌떡 깨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겨드랑이를 보더니 어머어머 세상에 미쳤어 미쳤어 하면서 겨드랑이에다 막 털을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겨털을 안 밀고 나온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옆에 서 있던 딴 여자가 어!!! 그래서 보니까 딴 여자 머리카락이었어요 차단 깨서 옆에 여자분 머리카락을 자기 겨드랑이에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다시 들어가는 날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가족들과 헤어지는데 배웅 나신 어머니께서 아들 가방에 싸준 거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라 뭘 놓으셨을까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했고 입국 심사장을 나오는데 무작위 세관 검사에 하필이면 제가 걸렸어요 초조했어요 뽀글머리에 불만이 많아 보이는 거구의 외국인 누님께서 제 가방을 뒤졌고 열리는데 12시간 비행시간 동안 숙성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욕설처럼 들리는 누님의 외침과 함께 검사가 시작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외국 누님이 비닐봉지를 하나에 꺼내들며 What's this? What's this? 이게 뭐냐고 물었고 보니까 훈제오리였어요 영어로 훈제오리라고 대답하니 누님은 실소를 지었고 검사는 계속됐어요 누님은 다음용 밀폐용기를 하나 꺼내들며 또 물어봤어요 What's this? 명이나물이었어요 영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것은 건강에 좋은 겁니다 멍청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외국인 누나가 명이나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듯했고 재빠르게 머리를 굴린 저는 세관을 얼른 통과하고 싶어서 명이나물을 누님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1년에 단 한 달 동안만 수확할 수 있으며 해안가 절벽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식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누님은 감격했어요 그래도 검사는 계속됐어요 다음으로 누님은 빨간 통을 하나 꺼내들었어요 What's this? 갈치 속 젖이였어요 미국 생각인데 그런 걸 들리는구나 갈치는 피씨라고 대충 둘러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보기엔 핵에 망측한 비주얼 빨간 반죽을 물고기라고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젓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식품은 미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당신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결코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누님은 명이나물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베풀기라도 하듯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이어서 미치겠다 우엉, 깻잎, 총각김치, 멸치볶음, 무말레이가 나왔어요 영어 어학시험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어요 저는 음식의 이름보다는 그 음식이 당신의 건강에 얼마나 이루어오며 어떻게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다른 공항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탄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우, 베리, 베리 드레싱, 와우, 워더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졸지에 한국을 전파하는 문화전도서가 된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엔 뭐가 있죠? 왜요? 왜요? 간천엽과 살문소 고환이 나왔어요 폭에는 엄마가 얼려뒀다가 엄마가 얼려뒀다가 기력 떨어질 때 해동시켜 먹으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 친구분이 문보신 용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기 때문에 구경하고 있던 남자 세관 직원에게 남자에게 매우 좋은 정력에 좋은 한국 전통음식입니다 드릴게요 했어요 간천엽과 소고환을 받아가신 세관 직원님은 차마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긴다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말입니다 사연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스물 한 살이네 아 이거는 지금 40대였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컬테쉬를 즐겨 듣는 스물 한 살 여학생이에요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평소에 아주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입담 좋은 목사님으로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시죠 하지만 가족들과 있을 땐 180도 변신하세요 아빠는 수요일 저녁 예비가 끝나고 다 같이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옆에서 예쁜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더군요 아빠 나 저 차 사고싶다 저 차가 너를 싫어해서 안된다 저 차가 너를 싫어해 안돼 아니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차가 뭐 이불에도 달려서 아빠한테 말을 했어 뭐 어떻게 했어 어젯밤 꿈속에 차가 나와서 제발 자기를 사지 말라고 딸한테 말해달라고 하고는 쌩 하고 가버렸다 그게 뭔 소리에요 믿도 끝없이 아빠 아빠가 저 차 사주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할게 응? 의사 대통령 할게 사줘요 있잖아 미칠 거면 곱게 미치려구나 세상 진지하게 아주 큰 암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니까 아빠 눈에는 제가 진짜 미친 애처럼 보였나봐요 며칠 뒤 또 아빠 차를 같이 탔는데요 제가 미용을 배우고 있어서 머리가 초록색이거든요 머리를 보시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머리가 꼭 썩은 시래기 같구나 아빠 요즘에 학생 말고는 머리 다 이렇게 하고 다녀 아빠가 몰라서 그래 왜 뭐라 그래 전혀 어울리지 않아 무엇보다 뿌염이 시급하다 꼭 짜장 소스를 뿌려놓은 거 같아 계속 저를 디스하셨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가영이는 볼 때마다 머리색이 다양해진 거 같네 개성이 있어서 좋네 하시니까 아빠가 또 세상 다정하게 저희 딸이 아주 재주가 많아서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하지요 저도 매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뒤에서 피고 웃었어요 이렇게 앞뒤가 다니는 우리 아빠 목사님을 하셔도 되나 싶네요 아빠 그냥 직업을 바꿔요 다음 생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재현씨 제형만 봐서는 재미난 일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대장내시경 제형만 봐서는 분명히 이게 재미난 일이 생겨요 막 후비는 거잖아요 재밌죠 이 글은 포왔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포함은 포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글인 적 쓰면 선물 안 주거든요 다음 생엔 내 남자가 될 찬우 오빠가 읽어주세요 뭔 소리야 여자 어찌 그리 믿으십니까 뭘 믿어 믿기라 얼마 전 대장내시경을 했어요 수면으로 진행됐고 당연하죠 수면살시경이 아니니까 깨어나서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났죠 엄마는 해맑게 웃으시며 핸드폰으로 녹음한 제 헛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마취에 들어갔고 대장내시경이 진행됐고 제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의사선생님한테요 저 지금 뭐 해요 뭐 해요 대장내시경합니다 환자분 음 그럼 왜 왜 왜 왜 왜 왜요 왜요 제 학문에 뭐가 꽂혀있나요 음 의사선생님은 선뜻 대답을 못 하셨고 제 미친 지둥이는 또 음 지금 똥이 나오다가 반쯤 걸렸나요 은하선생님과 간원 선생님이 웃더군요 웃지마세요 지금 제 똥꼬에 똥이 다 느껴져요 지금 이걸 싸야겠어요 환자분 힘주지 마세요 호스가 밀려납니다 호스가 밀려나요 환자분 힘주지 마세요 의료진은 또 빵 터졌어요 웃지 말라고요 난 당장 이걸 쏴야겠어요 웃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한참 힘을 주다가 정신을 놓았다고 하네요 그 영상이 아직 엄마 휴대폰에 있어요 창피해요 사장과 비서란 제목으로 저희 언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때는 모두가 2G 폰을 쓰던 때부터 시작합니다 언니는 사업을 해서 좋은 휴대폰 번호를 받으려고 아는 사람한테 뒷번호가 6767 폰번호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언니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자냐? 어떤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연자냐고 물으셨어요 언니는 아니라면 끊었죠 아니야 딱딱뚜 며칠 뒤 이번엔 웬 아저씨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염사장? 아닌데요 잘못 보셨습니다 뚜뚜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식의 전화가 걸려왔고 언니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들이 헷갈려하는 분의 성함이 염연자씨고 서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되죠 계속 계속 보니까 염사장님은 모임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는데 항상 좀 늦는 편이라서 독촉 전화가 자주 걸려왔고 염사장님 모임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언니가 먼저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아이고 염사장 왜 이렇게 안 와? 아무렇지 않게 이분이 곧 가실 거예요 아 근데 누구지? 염사장 딸인가?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요 근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자주 받다 보니 이렇게 염사장님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됐고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전국이 010으로 앞자리를 바꿔야 할 때가 왔고 언니는 이제 염연자님을 찾는 전화를 받을 일이 없겠다고 완도하며 010으로 번호를 바꾸었지만 6767은 그대로 가지고 갔죠 근데 염연자님도 가운데 번호에 한 자리만 추가하고 뒷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6767로 갈아타셨는지 종종 문자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예전보다 덜 했지만 가끔 오는 문자로 인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염사장님의 횟집이 잘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셨고 가끔 도착하는 반품 문자로 인해 가게 주소를 알게 됐어요 충남 서천 그리고 가족들과 서천으로 놀러갔던 언니는 뭔가에 끌리듯이 염연자님의 횟집으로 갔고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을 보자마자 그 언니는 자기도 모르게 연자 언니 자초지종을 들으신 사장님은 본인도 자기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다면서 언니에게 아주 허하게 대접을 하셨고 언니는 지금까지도 염연자님의 비서 아닌 비서 역할을 해주며 서천에 갈 때마다 단골집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아 Audience 하영 어 이러 Ba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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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